이렇게 싸워 얘들아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너희 말고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우리때는 아 이제 안녕하세요 두월간입니다 자 일단 소개 먼저 하죠 자 이쪽은 저희 이제 매니저 버튼 사장님 네 네 미모 저희가 사장이 되었어요 월간 아이돌 픽셀 아이돌 키우기 그렇죠 네 일단은 회사 이름으로 정해야 되지 회사 이름을 오케이 월간 돌간이 저희 회사 이름은 이제 더 월간 돌간이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아 여기 탭 투 스타트라고 돼 있으니까 네 탭을 누르면 어 자 어 잠깐만요 이 오늘 신입 매니저의 그 멘트를 멘트를 직접 현역 매니저님이 읽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부터 일하게 된 신입 매니저입니다 와 리얼이다 우선 연습생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캐스팅을 터치해주세요 일단 캐스팅을 해볼게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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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네 해야 하셔야죠 매니저님인데 랄랄랄라 랄랄랄라 캐스팅 완료됐습니다 오 자 그럼 그룹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룹 이름 그룹 이름 그룹 이름 자 회의합시다 이거 꽤나 중요한 회의예요 네 정말요 네 정말요 팀이름은 괜찮지 않냐 그냥 진짜 팀 이름 같고 자 저희들이 키울 보이그룹의 이름은 바로 팀이룸입니다 팀이룸 팀이룸이 결성되었고 데뷔하지 못한 나머지 연습생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제일 마음에 안 든 연습생을 퇴출 퇴출 아 미안해 내를 선택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발 퇴출만은 이래 물고 있어 아니요 해줘 아니요 해줘 내 하면 안 돼 아니요 가 안 먹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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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그냥 너는 성공해서 복수 안 돼 헤어를 뽑아보세요 헤어엉 띵 띵 왜 별로인데 잠깐만요 형님 모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의상 뽑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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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! 야 잘해 저 잘해 저 잘해 토론 시 잘해 내가 더 잘해 은메달! 오 은메달! 아 은메달 좋지 팬이 9,225명? 야아아아아아 엠플라이 아이코티 스케줄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제 뭐 연말이잖아요? 잠깐만 자금이 좀 많았던데 우리? 우리 억이 넘었어 근데 애들 지금 배고픈거죠? hp가 없는거죠? 네 세력이 없는거죠 빨간색 빨간색 있잖아 불타오르는거 아 이거 60만원이라고?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뭐야 놀랬어 아아아아아아 4주동안 한번도 차트인을 하지 못했대 티미룸의 열정이 감소.. 이 정도로 열정이 떨어지면 안되지 야 니네 3천만원 받았잖아 이런걸로 열정 떨어지고 그럴거 같으면 그냥 집에 가서 심사소 안 돼 안 돼 안 돼 너희 말고도 하고싶어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깔리고 깔렸어 맞아 맞아 이제 정신 좀 차려야겠지? 그쵸 웹은 했으니까 팬싸 고우 어제도 다퉜던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싸워 얘들아 그런거 얘기하면 안돼 그쵸? 그쵸? 거울 본거야 진짜 뭐야 멤버들과 자주 다투나요? 어제도 다투나 주영아 근데 애가 리더가 되가지고 오 좀 벌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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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600만원 일단 앨범 제작해야되잖아 야 우리 돈 좀 있지? 야 댄스 선생님 바꿔 5천만원 있으니까 한 700 700 어 어 제작완료 제작완료 F- 멤버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멤버영이 멤버영이 광고 한 번 보자 광고 한 번 보자 아유 응력시가 더해집니다 하나로 합쳐지면 오 괜찮네 광고 또 봐 셀파이 넘넘 탈락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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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 으악 우와 아유 쇼핑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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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솔로가잖아 ㅋㅋㅋㅋㅋ 승리 지금 보면 되게 뿌듯해요 지금 텐의 대사 그리고 그리고 매니저의 얼굴 현실 반영이 굉장히 작게 되어있어요 그런 거랑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앱게임을 하면서 아이돌 데뷔가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면 정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아르제 조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